최근 온라인상에서 성수역 혼잣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성수동 일대를 찾는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성수역 이용객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미 성동구는 2021년부터 서울교통공사에 출입구 신설을 요구해왔던 만큼 출입구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수역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8만 명대로 2014년과 비교해 207%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1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